오늘 켄지 생일 저녁 식사가 있어서 켄지 선물 사러 몰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포장했거든요 이거 후딱 먹고 켄지 선물 사서 가려고 합니다 뭐 살지는 정해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핸드폰이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떨어뜨려서 이 전면 카메라가 다 부서졌어요 지금 조금 화면이 약간 흐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깻잎 테러 당하고 브이로그 다 날아가고 마음이 조금 운수 없는 하루를 보내서 그래서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해서 또 롤을 이제 먹게 됐어요 롤을 먼저 먹기 전에 오랜만에 찾은 최애 롤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바깥 와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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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알고 있었나요? 아 으 으 아 우선 가족들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오늘 배가 너무 부푼 느낌이라서 많이 못 먹었어요. 약간 또 과오비 오려고 하는 증상인 것 같아서 거의 조금만 먹고 저는 이제 마트에 디저트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 딸기 케이크가 이제 나왔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여기 시내에만 있는 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이랑 몇 가지 사가지고 오려고 해요. 꽃을 사본 적이 없는데 튤립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가서 일단 튤립 있는지 먼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카메라가 부서져가지고 내일 제가 수리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되게 너무 좋은 하루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니까 금세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마무리는 또 우리 상견리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올게요. 씻기 전에 마카로 한번 먹고 맨날 뭐 한다 그려놓고 다른 거 하죠. 왜 이렇게 맛있어 마카롱? 진짜 잘 만든다. 이 집 너무 잘 만드는데요? 다 먹고 싶은데? 하루에 두 개씩 막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언니가 선물로 바디필러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소리가 나니까 릴리가 갸우뚱? 이렇게 생겼고 아마존에서 제일 후기가 많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네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입니다. 오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오 대박 아우 아파 여러분 이제 배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자리에서 안 꺼내 일어날 때 좀 당기고 아픈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임단검사를 앞두고 있고 몸무게가 너무 심각하게 한 지한 5.5kg? 이제 곧 6kg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저 이런 생각 드는 거야. 내가 많이 먹긴 했지만 6kg치 먹었나 내가? 약간 뭔가 억울하면서도 그래 사실 많이 먹긴 했다. 군것지 이런 걸 좀 많이 했거든요. 서즈 마크 누워서 찾아보다가 제가 임산부 운동 올려주시는 그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그냥 알게 해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짐볼이랑 발란스볼 이거 주문하려고 했거든요. 발란스볼은 너무 비싸요. 또 무슨 심마가 가더라고요.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짐볼 먼저 사고 집에서 이거 맨몸 운동을 좀 해보러 갑니다. 이거 하고는 한 시간 먹으러 갈 거예요. 어제 또 오랜만에 제가 향수병이 터졌거든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나봐요 향수병이. 운동을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가 엄청 당기네. 첫날이니까 무리하면 또 우리 메리 놀라니까 공주 너마도 놀랐어? 우리 강아지. 으아이구 너 진짜 정말 엄마밖에 모르는 강아지구나. 나도 너밖에 모른다. 귀엽다 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구요. 공주야 공주가 엄마한테 다가올 때 엄마 정말 행복해.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해 놀랬어? 엄마 너무 딥키스를 했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엄마 운동 후기할래? 같이 할까 운동? 풀바디 30분 풀바디. 아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령도 없는데. 여기 있다. 30. 35분? 바디웨이트 프리랜터. 35분 좀 긴데? 저는 첫날에서 한 20분 이렇게 시작하고 싶거든요. 공주야 너 정말 귀여운 강아지구나? 고맙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10분. 10분도 좀 짧은 것 같고. 이거 정할 시간에 운동 시작했겠다. 그쵸? 운동 안 하는 사람 됐지? 준비 과정만 더 길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작하더라구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맨몸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렇게 웃긴 게 아니지? 닐리아 가만히 쓰세요. 어머니 오랜만에 지금 안 먹었다고요.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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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걱정돼서 그래?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하이파이. 내려다 둬 볼게.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땡큐 땡큐. 엄마 정말 공주 때문에 든든해.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강아지. 엄마를 생각해주는 강아지. 감동입니다. 가자 릴리. 가자 가자. 엄마 운동 안 할게. 가자 가자. 컴오세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초간단 15분 운동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집에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너무 한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오랜만에 한식 향수병이 또 와가지고 먹고 싶은 한식만 후딱 먹고 오려고 하거든요. 겟레드 위미는 정말 오랜만이다. 아무래도 생선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여기서 해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식당을 가야 되는데 저희 집 근처 식당에는 없고 한 45분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거기에 파달더라고요. 고등어가. 아 사실 좀 멀고 오늘 편집할 게 많아서 먹고 오고 하면은 2시간 반 이렇게 시간 걸릴 텐데 그걸 먹어야 힘이 날 것 같아서 한식당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진짜 자주 갔을 텐데 제가 좀 외곽에 살아가지고 제가 진짜 걱정인 게 체구가 작잖아요. 나중에 아기 낳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놔야 좀 덜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뉴욕을 가거든요. 가서 또 실컷 먹고 오면은 한동안 잠잠해지니까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면은 한국을 다녀오리라 제가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바비브라운 핑크 스파크라는 이 아이섀도우인데 이게 정말 좋아요. 쿨톤 분인 분 계시면은 정말 강력 추천. 진짜 저는 제가 눈에 색조가 잘 어울리는 색깔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찾기가 정말 힘든데 이렇게까지 찰떡 눈이 안 부어 보이고 처음 발견했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속눈썹 펌 한 건지 여쭤봐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눈썹 펌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숱한 뷰러를 써봤지만 쉬무라 시세이도 써머신가? 유명한 거 다 써봤는데 자기 눈 모양이랑 맞는 뷰러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이 라네즈 거. 이게 라네즈 뷰러가 저랑 제일 잘 맞아. 눈에 살이 찝히지도 않고 속눈썹 많이 뽑히지도 않고 정말 잘 올라가도. 마스카라도 좋은 제품이 참 많지만 저는 페리페라 오래 쓰고 있어요. 지금 한 몇 년째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우연히 에이프릴 스킬? 거기 고데기 마스카라 써봤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강추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나였어요. 얼마 전에 세포라에서 산 거거든요. 얼굴 형광 튼템. 로라 메르시에 건데 우리나라 단종이 됐대요. 너무 슬프게. 브링 잇 이라는 이 립 펜슬.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진짜 이거 쓰고 얼굴에 형광등이. 이것만 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저는 머리를 말려왔고 어제 밤 내내 제가 누워서 사진 보면서 그리워했던 이 고등어 정식과 한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진 보는데 메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메리야. 준비되어? 준비되어. 준비되어. 비가 많이 내리지만 불굴의 의지. 먹겠다는 의지로 갔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참 대단하다. 원래 진짜 이렇게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비 오는데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데 한식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저 도착했는데 비가 와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도시가 다 돼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나밖에 없어. 아 기대한다. 여러분 저는 금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두 개 시켰어요. 1인 2맨이라고.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45분 운전해서 한 15분 만에 먹고 다시 45분 달려서 가야 하는 나온 김에 어디 들려보고 싶긴 한데 오늘 편집이 좀 많이 밀려있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뭔가 약간 알죠? 약간 현타 오는? 혹시 배달음식 시키고 나서 현타 오는 그 기분 아시나요? 이게 먼 거리를 운전해서 이거 하나 먹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약간 현타는 오지만 그것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행복했다. 돈은 말 썼쯤 행복해. 하 진짜 이렇게 자꾸 그리움을 음식에서 찾으니까 돈만 쓰고 어떡하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음식이 너무 큰 것 같아. 메리, Are you Korean? 그래도 타일러 P가 반은 섞였을 텐데 왜 이렇게 한식만 먹고 싶을까? 우리 메리가 저는 일단 집에서 봬요, 여러분. 여러분, 저 운전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우는 제 자신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공차 포장하려고 갑자기 차를 돌려서 공차 먹으러 왔어요. 기분을 업 시키고 싶어가지고 버블티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거 포장해서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홈카페처럼 편집하려고 했다. 또 돈을 쓴다, 그쵸? 아 근데 이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열심히 벌겠습니다. Can I get 타로 스무디 with black pearl? So what size does you want? What size do you have? Medium or larger? Just medium, please. Yeah, do you want to just the sugar level or do you just more regular? Just regular? Okay.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후우 처음에 공차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우리 동네에 공차가 있다니? 너무 맛있네요. 맛이 똑같아요. 메리야, are you happy? 이제 진짜 힘을 내서 편집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가 라이브를 못해서 너무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번 주에는 꼭 여러분들과 수다를 많이 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으로 갈게요. 아 기분 싸졌어. 역시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그쵸? 사랑을 다 먹고 살자는 짓지. 내일 출근이지만 열심히 또 저는 일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신한 지 21초 차가 되어서 6개월 차를 달리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구독자님들이 구디백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타겟에서 제가 이 덤벨을 사러 간 김에 구디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구디백을 받아왔습니다. 받으니까 아기를 만나는 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씩 볼게요. 아 기적이다. 하기스. 광고에서 많이 봤던 이거는 럭셔리 기적이래요. 오 되게 좋아 보여요. 뭔가 아 이거는 물티슈. 아 어니스트.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맞아. 어니스트 많이 쓰더라고요. 닥터브라운 젖병. 이 닥터브라운 젖병을 베리 샤워 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이거 맞춤 있네요. 그리고 이건 뭐지? 아 노즈 와이프. 코 푸는 건가봐요. 오 신기하다. 이게 뭐죠? 그립 워터? 아기 만지기 전에 손에 이렇게 하는 건가? 어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흩은 살 크림. 이거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아기용 세탁 세정감. 맞아. 이제 슬슬 아기용 세탁용품 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기 로션이네요. 이거는 뭐죠? 이거 뭐지? 이것도 와이프. 아 이것도 물티슈인가봐요.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저 이제 모유수 하면은 모유 저장팩 그리고 이 패드네요. 아 맞아. 나 진짜 모유수 할지 이것도 참. 유튜끼도 오늘 주문하라고 보험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구디백에 들어있어. 이렇게 받으니까 실겁나요. 왜냐면 저는 아기용품을 아직 준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우리 메리가 쓸 거라니. 저랑 예정일이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저희 주수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 친구랑 아무래도 매일 이제 카톡을 하거든요. 태동 요즘 엄청 많이 느껴지고 막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도 이제 최근에 제 태동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도 여기 안에 이게 사람이 들어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아기용품을 받으니까 어떻게 진짜 나 엄마 되는구나 싶어요. 잘할 수 있겠죠? 사실 요즘에는 조금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 근육이 정말 없어요. 팔굿이 하리가 덤벨을 사가지고 왔는데 고작 3판두거든요. 1.3kg. 오늘 아침에 운동하는 영상 찍었다가 충격받았어요. 비율이 왜 저러냐. 다리 왜 이렇게 짧고 상체 왜 이렇게 길지? 그럼 옷도 너무 대충 입고 물론 운동할 때 옷 대충 입지만 좀 심하게 너무 아무거나 지핀 옷 입어가지고 검정 레깅스랑 흰 탑으로 제가 저녁에는 조금이나마 나은 물걸로 하려고 보니까 또 이제 막다리나 그럴 때는 짐벌로 운동 엄청 많이 하고 이제 이게 도착했습니다. 운동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루종일 걸리겠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놓쳐요, 여러분? 엄마 도와줄러 왔어?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제 브이로그에서는 뭔가 풍선에 공기 넣는 장면이 왜 이렇게 많죠? 작년 스파이더맨에 이어 올해 이제 젠더 리뷰에 이어 이 세 번째 힘듭니다.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복을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배가 부쩍 많이 나왔는데 운동하기 전에 이제 21조차, 6개월차 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방금 좀 놀랬거든요.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심하다. 거의 8개월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 큰일 났다. 만삭 사진 만삭 사진 찍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나는? 베리야, 너 우리 영화가 될 예정이야? 부쩍 크고 있나 보구나? 아, 의자 부러지겠는데? 선생님, 의자 부러지겠어. 안 돼서 잘 운동해. 여러분, 저는 자기 전에 잠옷을 좀 잠을 좀 초골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자기 전에 튼살 크림을 또 봐으려고 하거든요. 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외모님이 이렇게 나올 때가 돼서 이런가? 아니면 내가 많이 먹어서 내 살인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저만큼 안 나왔더라고요. 물론 메리가 무럭무럭 잘한다는 증거지만 거울 볼 때마다 약간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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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잔다. 자러 간다. 여러분, 저는 자기 전에 영양제를 먹고 잤는데 아침에는 이제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영양제 먹을 겨를도 없더라고요. 전 이거 먹고 있어요. 원데이 프리네탄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먹고 있어요. 힐링 타임이 시작됩니다. 힐링 타임이 시작됩니다. 힐링 타임이 시작됩니다. 응의 홀대야 일주일에 배, anything you have to do while I'm off? 배, I'm not off Sunday anymore 어? 그냥 Friday, Saturday I wanna go get Korean food I probably just get it today Where? Granny, just pick up Okay And they also have bingsoo Like, shaped ice cream 1 여ертв 과연... 아.. 표정 아.. 아.. 근데 진짜 이거 예 İyi.. dark dark streets 그냥 도 jin 아니요 그냥 미팅 쇼 그리고 그러면 입 elongate 아.. go expensive places 안 아.. 사실 no.. 일요 지금까지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경험을 좋아하니까 이 피아노이 약간 나를 떠났다 나는 우리의 피아노이 피아노이 나는 우리의 피아노이 피아노이 우리의 피아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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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대체 지금 바로 이 피아노이 피아노이 진짜 피아노이 피아노이 아, 조금. 이렇게 잘이게. 이제 고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족하려고 합니다. 네, 고기, 지금 6번을 먹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서. 정말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아. 당연히. 잘 먹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